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이것,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받아주거나, 임대료 증액 없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 첫 번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받아주는 경우에,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왜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먼저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이 무엇인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거죠.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전까지, 만약 임대차 계약을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체결했다면 두 달 전까지고요. 올해 12월 9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한 달 전까지인데, 그 기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통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얼만큼? 2년을. 그래서 2 플러스 2, 4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임대 기간이 연장되는 게 바로 계약갱신청구인데, 이렇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2년 후에는 세입자는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왜? 한 번 썼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재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또는 한 달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통해서 이번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 계약을 그대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게 바로 재계약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 기간은 2년이고요. 물론 계약 기간을 1년 또는 그 외 기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년 계약을 많이 하니까 제가 2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2년 지나고 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번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해서 작성한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적어야 한다는 거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계약서가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재계약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표면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든 재계약이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또는 전세보증금 얼마로 살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거니까요. 만약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년 지나고 나서 세입자가 아, 그 전에 탔던 이 계약은 재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갱신청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집주인은 과거에 이 임대차 계약서가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문서를 주고받았다면 증거 자료가 남아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로써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만 합의를 했다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집주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에 맡기시면 알아서서 주겠지만 혹시나 쌍방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받아주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뭔가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뭔가를 써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의 차이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묵시적 갱신이죠. 쉽게 말하면 임대차 끝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다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번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반면에 계약갱신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세입자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 이미 한 번 썼으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받아준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문서화, 서류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겠죠. 물론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해서 작성한 계약이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A4G와 같은 빈 종이의 확약서를 받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했다는 문자 이력이라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는 아주 오래전에 썼던 계약서일 테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세입자가 과거 2년 전에 묵시적 갱신으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어 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역시나 과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인 너네가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확약서를 받아 두었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이력이 있다면 증거 자료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주고받았거나 전화 통화만 했다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주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이렇게 세입자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너무 겁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 말로 하는 약속이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두계약의 경우에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말을 바꿔버리면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쌍방이 약속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자료로 남겨놓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